오늘은 삶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회를 수도 없이 만나셨을 거고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기회가 여러분 옆에 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무슨 기회가 있어? 난 지금 기회가 없는데? 그 기회는 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야? 왜 나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롱무어, 부와 성공의 기회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럼 이것은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2016년에 캐나다 과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확률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벼락을 맞을 확률 비가 오고 벼락이 치죠? 이 벼락을 맞을 확률이 7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로또의 당첨자 확률은 로또 1등이에요 1등 1등의 당첨자 확률은 825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낮으면은 어? 뭐야 이거? 이거 정말 일어난 일 맞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벼락을 맞는 사람은 매년 있을 거고요 또 로또 1등 당첨자들은 매주 나와요 매주 매주 몇 명씩 나오죠 이것은 뭐예요? 낮은 확률 70만분의 1 그리고 825만분의 1도 모두 다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증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실존하는 거 그 자체가 5조 5천억분의 1이라는 거예요 5조 5천억분의 1 5조 5천억분의 1이면 정말 극한의 정말 낮은 확률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런 낮은 확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이미 극도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생긴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5조 5천억분의 1도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서 우리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보다 10배 확률이 높은 5천5백억분의 1 그리고 그보다 확률이 훨씬 높은 100만분의 1 10만분의 1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렸겠죠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간에 수많은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5조 5천억분의 1보다 높지 않을까요? 내가 100만전자 될 확률이 5조 5천억분의 1보다 높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100만전자, 천만전자가, 억만전자가 될 가능성이 5조보다는 높지 않을까요? 5조분의 1보다는 그 기회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널려있고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기회들을 발견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오늘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몹시 흥분했던 경험 짜릿한 몸과가 온몸을 관통하는 경험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투쟁 도피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무대에 올라간다 이때 흥분되죠, 떨리죠 이게 바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그렇습니다 이 아드레날린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2014년 하버드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무대에 오르기 전에 막 떨리죠? 이때 나는 긍정적으로 흥분을 느끼는 중이야 이렇게 나한테 셀프 토크 하는 거죠 나는 긍정적으로 흥분을 느끼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차분해 나는 떨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이를 불안 재평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불안 재평가 이 떨리는 마음, 이 불안한 마음을 나는 흥분을 느끼는 중이야 라고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발산되고 힘이 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결과도 더 좋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드레날린 분비는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렘, 흥분 이런 걸 계속 느끼게 갈망하죠 우리가 첫사랑 떠올리면 설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아드레날린이 몸속에 분비되기 때문이고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도 그 설렜던 그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 있잖아요 생각나는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그때의 감정과 흥분들, 설렘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은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새로운 트렌드를 타고 페이스북이나 우버를 만들어 그래서 백만전자가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계속 새로운 일을 벌이기만 하지 어느 하나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비는 술집에서 이상형을 발견하고 데이트 신청을 해서 행복한 연인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슴 설레는 사랑을 꿈꾸지만 결국 혼란과 외로움만 커지고 심지어 불륜이나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똑같은 기회에 접근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전자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기회를 붙잡아서 좋은 결과를 냈고 내는 데 집중했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회를 추구한 채 추구하는 존재예요 기회를 보면 마드레날린은 분비되고 설레고 떨리고 이래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감정 때문에 그 새로운 뭔가가 주는 그 기회, 기회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이마는 곧 지금의 상태에서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으며 한 번의 결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변화가 없죠 근데 내가 요즘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다던데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저거 한 번 해볼까 그래도 컴퓨터 타자는 할 줄 아는데 그걸 막 생각하면 그래서 돈을 버는 걸 생각하면 설레기 시작하고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상상하기 시작하고 막 흥분되잖아요 이게 제 기회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블로그 해봐야지 오늘부터 해야지 하는 순간 우리 내가 이제 블로그 잘하면 어떻게 하지 블로그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막 머릿속에서 막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막 돕는 거 없네 그걸 하도록 우리 뇌는요 뭔가를 배우거나 새로운 대상을 경험할 때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훈련을 할 때 재조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속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경가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울 때 뇌세포와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연결회로가 생기고 이래서 뇌가 더 활성화되는 거죠 우리 뇌는 그렇게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얘기할 때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시간은요 기회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기회는 내용뿐 아니라 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 우리는 기회가 보이면 행동하는 본능이 있죠 감각과 의식을 동원해서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 무슨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흥분하기도 하고 하지 못해 안달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어디서 언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회라고 부르죠 그런 기회들은 이제 사람들마다 내가 발견한다는 사람도 있고 창조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둘 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회를 발견하는 걸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창조하는 걸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뭐 둘 다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하면 더 좋겠죠 왜냐면은 발견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내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기회는 힘든 도전이나 문제 실수 사람들이 불운이라고 느끼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걸 하는데 되게 짜증을 내 그럼 거기에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대기업들 보면은 그런 데서 기회를 기회를 뭔가 본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팩스 팩스 같은 것도 이제 사라졌죠 완전히 거의 이메일이 생겼으니까요 팩스 이거 언제 보내고 그게 있어 이메일 보내고 간편하죠 이런 것들이 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쪽을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기회들은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 힘든 뭐 불운한 이런 것들에 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회를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거죠 왜? 힘드니까 그냥 외면하고 싶고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기회를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회를 추구하도록 태어났다 본능적으로 기회를 추구한다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다 1년이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지금 5조 5천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조 5천억 분의 1보다 수도 없이 높은 확률이 수많은 좋은 기회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이제 할 건 딱 하나예요 지금의 내 상황이 행복하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살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좀 불안해 내가 좀 지금은 불만족스럽고 불행해 이러면요 이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럼 5조 5천억 분의 1보다 모두가 확률이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100만장자 될 확률도 1억 분의 1도 1억 분의 1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우리나라 4,800만 인구 중에서 부적 얼마가 많습니까 그럼 최소 4천만 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있고 나는 그 기회를 잡아서 행동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뇌 그리고 내 마음 모든 것들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없더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은 그 기회를 잡을 확률과 그 기회가 이루어진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지금 영상을 보시고 현실적인 목록을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현실 목록을 써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1년 동안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잡는 방법을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